패들 시프트 조작만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동력을 소비하지 않고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중일 때 왼쪽 패들 시프트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사용 중 차량 속도가 시속 3km 이상일 때 패들 시프트 레버를 놓으면 기존에 설정한 회생제동 단계로 돌아가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3km 이하일 때는 패들 시프트 레버를 놓아도 정차 제어를 유지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기능 작동 중에 가속페달을 이용하여 정차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기능 작동 전구로 계속잡ão map Game TV